키키야, 잡아 잡았다 아, 이런 불쌍한 아이들 얘네 춥겠다 얘네 장갑 찾아주자 빨리 찾아야 할 것 같아 안 그러면 얘네 엄마가 아이들이 장갑 잃어버린 거 보고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새 아기 고양이 장갑 없어서 울고 있네요 오, 엄마 엄마 죄송해요 장갑 없어졌어 뭐? 장갑 어딨어 장난꾸러기 파이 먹지 마 냠냠냠냠냠 파이 못 먹어 새 아기 고양이 슈퍼림이 도와서 장갑 찾았네 나무 위에 지지가 빨간 장갑 찾았지 좋아 장갑 찾았네 이쁜 고양이 파이 먹으렴 냠냠냠냠냠냠냠 파이 먹을래 두 아기 고양이 슈퍼림이 도와서 장갑 찾았네 노아와 버기가 돌을 들어서 파란 장갑 찾았지 와! 장갑 찾았네 이쁜 고양이 파이 먹으렴 냠냠냠냠 파이 먹을래 마지막 고양이 슈프림이 도와서 장갑 찾았네 거기가 다람쥐 손에서 핑크 장갑 찾았지 장갑 찾았네 이쁜 고양이 파이 먹으러 냐옹냐옹냐옹냐옹 파이 먹을래 새아기 고양이 슈프림이 도와서 장갑 찾았네 오 엄마 엄마 여기 봐요 장갑 찾았어요 장갑 찾았어 이쁜 고양이들 파이 먹으렴 냐옹냐옹냐옹냐옹 파이 먹을래 파이 먹으렴 아기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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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마 아기상어 아기상어 두비두비두 아기상어 아기상어 사랑해 아기상어 아기상어 두비두비두 아기상어 아기상어 사랑해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예뻐요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이리 와요 엄마 상어 엄마 상어 부르러요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사랑해요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아기 상어 아기 상어 뜨비뜨비뚝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사랑해 하나 조심 둘 준비 셋 공격 넷 달려라 헤엄쳐 헤엄쳐 바다를 헤엄쳐 위아래 아래 위 자유롭게 헤엄쳐 아기 상어 항상 밝으렴 헤엄쳐 빙빙빙빙 가족 주위를 아빠 상어 아빠 상어 빨라요 아빠 상어 아빠 상어 듣지 마요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쉬지 않죠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최고예요 아기 상어 아기 상어 뜨비뜨비뚝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사랑해 형아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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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튼해 형아 상어 형아 상어 당당해 형아 상어 형아 상어 나랑 헤엄쳐 형아 상어 형아 상어 바닷속에서 아기 상어 아기 상어 두비두비두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사랑해 누나 상어 누나 상어 누나 상어 누나 상어 누나 상어 누나 상어 노래 불러 누나 상어 누나 상어 하루종일 누나 상어 누나 상어 나랑 헤엄쳐 누나 상어 누나 상어 영원히 심을 action 노래해 흔들면서 헤엄쳐 위아래 아래위 하루종일 조용히 노래해 가사가 들려도 춤추고 노래해 아기 상어 송 할배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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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련하셔 할배상어 할배상어 친절하셔 할배상어 할배상어 네가 부르면 할배상어 할배상어 사랑해주셔 아기 상어 아기 상어 두비두비두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사랑해 아기 상어 아기 상어 두비두비두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사랑해 아기 상어 방 청소가 싫어요 일찍 일어나기 싫어 이빨 닦기도 싫어 목욕도 잠자기도 TV만 보고 싶어 초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하고 싶은 건 게임 숨바꼬질 갈아서 돼도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싫어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오늘만은 점심 싸기 싫어요 숙제하기 싫은걸요 학교 가기 싫어요 교실도 책 읽기도 앉아서 멍상하기 화성 금성 여행하기 날고 싶기도 해요 구름 위에 새들처럼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싫어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오늘만은 뭐? 안 돼 장난감 나누기 싫어 데이비 시터도 싫어요 얼굴 씻기도 싫어 야채도 머리빗기도 머리빗기도 친구들과 문자하기 친구들과 문자하기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 놀이공원에 가서 롤러코스터 타고 싶어 하하하하 하기 싫어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싫어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오늘만은 그래 싫은 투정 다 부렸어? 엄마 아빠 죄송해요 시키시는 거 하려고 노력할게요 이리 와 잠자러 가자 내일 학교에 가야지 하하하하 얘들아 왜 그래? 우울해 보여 넌 엄마 아빠한테 너가 진짜로 원하는 걸 여쭤본 적 있어? 맨날 안 된다고만 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도와줄게 원하는 걸 여쭤보면 안 돼 하시지 원하는 걸 얻도록 가르쳐 줄게 어떻게? 엄마 아빠 입장에서 봐봐 부모님이 너에게 뭘 바라시는지 그런 생각 한 후에 그 다음에 여쭤봐 케이크 대신 포도요 그래 허락하실 걸 엄마 당근 먹어도 돼요 그래 아빠 치즈 먹어도 돼 그래 엄마 사과 먹어도 돼요 그래 블루베리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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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하고 방 치우고 그럼 할 수 있을 거야 놀러 나간다고 하면 두 분 모두 그래 오 알았다 엄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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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에서 봐 부모님은 너에게 행복을 바라시지 그래 영화 보고 싶다면 비오는 토요일에 할 일을 다 끝내면 뭐라고 하실까 그래 엄마 쌤이 내가도 돼요 그래 아빠 춤 출래요 그래 엄마 스케이트 달래 그래 아빠 프랑스 갈래 뭐? 동담이에요 허락받아내는 건 어렵지 않아 부모님이 바라는 걸 안다면 똑똑해 고마워 지지 고마워 노아 멋지다 걱정 마 안녕 안녕